이렇게 느껴던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우리 스트라우스라는 작곡가 크게 둘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나중에 완전 왈츠는 많이 쓴 요한 스트라우스가 있고 물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형 동생도 있지만 이번에는 리아라토 스트라우스라고 할 현대 작곡가 쓴 호른엽주곡입니다. 호른이라는 악기는 기네스국의 가장 어려운 악기로 들어가 있는 게 이 호른입니다. 여러분들 이 호른이 어떤 소리로 되는지 한번 아주 씩씩하는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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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조명. 조명하시는 분들. 이쪽이 악보가 안 보이거든요? 요 불을 좀 옮겨서 이쪽 불을 좀 바úng tire 줘야 될 것 같아요. 비슷하니 옮겨주세요. 지금 조명하시는 분들 자리fal Michaud이 이 쪽이 지금 안 보이니까 악보가 이 뒤로 가운데서 이쪽은 악보 이쪽 둔도 좀에 놓치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외에서 하다보면 여러가지ございます 홀흔소리 들어보셨죠? 이 홀흔이라는 악기는 아주 희한한 악기입니다. 우리 오케스트라가 현악기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다 악기가 있는데 이 호르리 현악기와 목관악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.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. 그래서 들어보신 대로 아주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씩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력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아주 특이한 악기인데 그래서 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라. 우리 취업진 수석은 저희가 특히나는데 대한민국에서 탑.